아 이거 잼이 되게 맛있어 보이던데 레피쉬의 딸기잼? 뭐 이런거? 되게 맛있어 보이려고 했어요 되게 맛있어 보이죠? 이거랑 이거 이렇게 말하는250. Bible- которое 되게 맛있어지는 것 같다. 지ugal 이 시간을 놓치고 자기 진짜 애매한 시간이 되어버린거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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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퇴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래서 기본적으로 딸기잼을 식빵에 발라먹는 건 토스트율이라고 좋아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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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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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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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acade, 안녕. 안녕. 비누 비하인드 베 Ship quarters 비하인드 물멸 불멸 요 behavi 요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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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너무 못생겨서 제가 눈이 안 좋으니까 렌즈가 두꺼워요 그래갖고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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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D Yiana 고луч 우리의 나라가 이 나라를텀어 저는 나라라고 빰빰빰 저 청소왕 그러면은 청소 자기 신상과 커리어 청소 관련 커리어 적어서 DM 보내시면 제가 청소 알바생 채택하겠습니다 아 졸리다 일단 저는 얼른 좀 쉬고 그러면 방송이 켠게 제가 오늘 하루종일 소식 같은 것도 못 올리고 했으니까 좀 얘기 좀 나누고 얼굴 보려고 했는데 오늘 일단 저는 이제 얼른 좀 오늘 하루 다들 불토인데 뜨거운 밤 보내시고요 아디오스